화력발전소에 나가는 gps 설계식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gps 안테나고요. 실외 안테나입니다. 실외 안테나이고 뚜껑을 열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4가닥선 잊어버리고요. 여기도 지금 모시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보게 됐습니다. 뒷뚜껑을 이렇게 열으시면 여기 4가닥 나와 있죠. 안테나하고 똑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똑같이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의 통신 출력이 있습니다. 이 2가 다 있어서 자식에 마다 똑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85통신입니다. 이상입니다.